왕사이! 이즈 샤옥한 우먼 영춘퀸 시완리 조조 이그 궤인 워먼 라이 이찬 체수 오늘은 현대격투에 도전한 중국 영춘권사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춘권은 태극권과 더불어 중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전통무술이고 한국인들에게도 인지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무술입니다 이소룡이 처음 배운 무술이자 또한 영화 연문에서 견자단의 여련으로 전세계적으로 많은 관객을 끌어모았고 그 때문에 영춘권의 인지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중국 곳곳에는 아직까지도 자칭 은둔 영춘권 고수들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중국의 숨은 영춘권 고수들이 SNS의 발달과 함께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번째 소개해드릴 중국 은둔 영춘권 고수는 광저의 중산에서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영춘권의 진사부인데요 그는 자신의 실전격투를 평가받고 싶었던 것인지 종합격투 선수인 왕사이를 도발했습니다 중산의 영춘 진사부는 종합격투가인 왕사이가 영춘권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자신과의 대결에 응답하라는 영상을 공개하였는데요 물론 영춘권을 비롯한 중국 전통무술에서 체급의 차이란 존재하지 않지만 왕사이는 영춘 진사부보다 두 체급 정도 높은 체급의 격투가였습니다 진사부는 자신의 영춘권에 대한 자신감이 높았을까요? 이에 왕사이 역시 영상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영춘 진사부의 도발을 정중하게 받아들인 왕사이는 대결 장소를 정했고 많은 누리꾼들의 관심 속에 드디어 두 사람의 대결이 성사되었습니다 전통무술의 전통무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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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두 번째 영춘권 무술관은 리웨이준이라는 자입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그렇듯이 리웨이준은 이소룡을 존경했고 때문에 그가 처음 배운 무술인 영춘권에 몰두하게 되었는데요. 리웨이준 역시 활발한 SNS 활동을 하며 다양한 격파 시범으로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초에 10번의 펀치를 활용할 수 있다고 알려졌으며 그와 관련하여 직접 격파 영상을 업로드하기도 하였는데요. 리웨이준의 활발한 SNS 활동에 중국 네티즌들이 그의 실전성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에 영춘 리웨이준은 아마추어 복서와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리웨이준의 활발한 SNS 활동에 따라서 만나요. 리웨이준의 활발한 SNS 활동에 따라서 만나요. 리웨이준의 활발한 SNS 활동에 따라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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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